상대가 누구든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엔터테인먼트 듀얼을 계속할 뿐이야 난 온 힘을 다해 너와 싸우겠어 듀얼 넷 차례당 패에서 흉마법 활동 카드를 세트 카드를 덮어두겠어 차례를 마친다 라이턴 트로우 펭귤럼 스케일을 세팅 펭귤럼 스케일을 세팅 흔들려라 영혼의 펭귤럼 천공의 그래라 빛의 아크 펭귤럼 소환 등장하라 나를 따르는 몬스터들이여 용맹스럽고 아름답게 빛나는 두 색깔의 눈 오드아이즈 펭귤럼 드래곤 그 두 색깔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을 태워버려라 나스메 스트라이크 버스트 나스메 스트라이크 버스트 난 이걸로 턴 엔드 내 차례야 드로우 차례를 마친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나이턴 드로우 부탁한다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를 펭귤럼 소환 용맹스럽고 아름답게 빛나는 두 색깔의 눈 오드아이즈 펭귤럼 드래곤 두 색깔의 눈을 가진 용이여 깊은 어둠으로부터 되살아나 분노의 화염으로 지상의 모든 것을 불태워라 나와라 랭크 세븐 재앙을 보려는 열화의 용 대왕 연료 오드아이즈 레이징 드래곤 배틀 드디어 피날리입니다 성대하게 맞춰볼까요? 기대해 주세요 다이렉트 OP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